결국엔 혁준이를 만났어요 얘가 왔어요 각도가 왜이래 제가 아팠어요 그래도 민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거 알지? 같은 숫자면 하얀색이 더 작은거야? 응 하얀색을 더 왼쪽에 놔야돼? 여기가 제일 작은 숫자 여기서부터 알아봐 맞지? 내면 진다 하얀고 하얀고 검은 하얀 검은 하얀 다다로우시네 룰이 아이스 한걸 넘어 1 0 1 2 이거? 어 그럼 이건 3이네 얘는 5개 그러면 X됐다 설마 이거 옆에 있는 레전드다 이거 0 이거 4 이거 6 아이씨 이거 2인거 같은데? 6 아이씨 그렇지 자 이거 미담 잘 담아주세요 네 편집할때 미담 담으라고 네 7,8,21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액증 미담 설마 본거 아니지? 못봤어 이거 5 아니야? 바로 9 양심상 더 나아세게 여기 7 이거 7? 어 8 아니면 9인데 8 이거 9 이거 11이지? 11? 어 찍는다 아 이거 끝났어 알잖아 아 이걸 지네 왜? 아 오케이 나 봐 한번 봐볼게 내가 가져도 된다고 내가 가져도 된다고 내가 가져도 된다고 내가 가져도 된다고 보일도 다시 하자 자 다음 게임은 할리갈리 아 봐봐 상대가 안돼 아 아 나 칠 날 했는데 아 빨리 쉬어 아 안됐어 느리지 않았는데 나 진짜 하나 남았다고 아 카드가 없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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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몰랐지? 아 아 이미 생각할 때 손이 이미 가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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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왜 안친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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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야 야 너 종룹 미친 보여줘 아 이씨 하잖아 오케이 오케이